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6평 이후 나의 국어 공부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올렸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진짜 죽는다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공부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요것들을 고치기만 하면 충분히 9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된 원인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을 봤다고 절망하거나 또는 무언가에 대해서 불안한 감정들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를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약점을 찾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약점 이라는 건 바로 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우 나는 문학이 약해 독서가 약해 화작이 약해 이것적인 약점으로 보지 않고 내가 문학을 어떻게 접근했지 내가 비문학을 어떻게 읽었지 이런 것들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문학을 봤더니 최인호와 다르게 보기라는 선택지에서 기준을 잡지 않고 내 멋대로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또는 내가 EBS에서 아는 작품이 나왔다고 그걸로 풀려고 하니 실제 문제가 풀리지 않네 아 내가 접근법이 틀렸구나 이런 것들 즉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을 때 잘못된 이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라는 거에요 어떤 영역이 약하다 약한 건 알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왜 내가 이 영역이 약한 건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단 하나라는 거죠 바로 접근하는 논리적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버리자 입니다 나를 버리는 방법으로 해설 강의를 볼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연습할 때 어떻게 했는데 실전 요번에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누가 파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했는데 실전에서는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그대로 적용을 못 하는구나 분명히 내가 혼자 할 때는 기준을 잡고 그거에 맞춰 읽어서 답을 맞췄는데 실제 시험 가서는 내가 기준을 못 잡는가 아니면 잡고자 하는데 너무 급한 마음으로 대충 잡고 있는가 등등을 분명히 혼자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이걸 가지고 해설 강의를 보면서 최인호는 저렇게 하네 근데 나는 왜 저게 안 되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렇다면 내가 연습할 때 문제가 있는가 연습은 잘하고 있는데 실전할 때 문제가 있는가 라는 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은 연습 때는 잘 됐어요 실전에서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분명 우리는 연습이라는 것은 실전에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습하는 과정이 틀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최인호가 분명히 독소로 말할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로 당연히 첫 문장 보고 첫 단락 보고 예측하면서 읽으라고 했고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분명히 최인호는 한 개의 지문을 n번 반복하라고 했어요 n번 반복하면서 요약 정리도 n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했는가 라는 걸 궁금해야 됩니다 주역에서 운이 좋다 라는 것은 내가 평상시 100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시험장에서 90이나 95가 발휘되면 운이 좋다라고 주역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100을 내기 위해서는 2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시험장에서 100을 내기 위해서 200을 했는가 내가 70만 하고 100을 바란 건 아닌 건가 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한 개의 지문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본다는 건 지루하고 싫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최인호 일원 알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서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 아 정리하는 게 줄어들고 핵심이 줄어들면서 아 이건 필요 없었고 이게 필요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우칠 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지 최인호한테 뭔가 지식을 얻어서 오르는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진 큰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깨우쳐 가는 과정이 못 받아 중요한데 난 이걸 했는가 많이 안 했을 겁니다 자 우리 문학을 예를 들어 볼까요 보기 보기를 분명히 단순해 보일지라도 정확하게 구조 정리를 하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조건부는 맞으니까 서술부를 보기에서 연결시키는 연습 조건부랑 서술부를 연결시키는 연습 선택지 다섯 개를 보는 연습 그러면 여기서 핵심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답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작품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작품으로 가더라도 내가 보기라는 기준 안에서만 해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보기 선택지로 다 풀었을지라도 반드시 보기 선택지에서 잡은 기준을 가지고 묻지 않았더라도 혼자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 소설을 완벽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해라 이때 읽어 가면서 아 정말 보기 선택지에서 이런 선택지가 나온다는 것은 지문에서 정말 이런 형태의 시행이나 또는 시어나 소설의 문장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각인하기 위해서 꼭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자고 했는데 난 했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를 깊고 여러 번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지 이걸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런 나의 잘못된 공부 습관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최인호수업을 듣고 있다면 분명히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무작정 문제를 풀거나 정리하거나 암기하거나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리려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걸 알 겁니다 특히 N생들은 알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정리한 EBS 작품으로 수능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 번째 나를 믿어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불안할 겁니다 내가 시험장에서 과연 논리로 문제 풀 수 있을까? 이 논리적인 방법은 제가 눈이 말했잖아요 제 방법이 아니라 체인의 방법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과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그들은 모두 논리체계 속에서 지식을 만들었고 학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객관적 기준이 주어지지 않는 한 시험이 성립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게 논리적인 공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논리를 수능날까지 완성해 갈 것이고 수능날 논리 완성을 하지 못하더라도 난 논리적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지금보다 실력은 오를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냐면 논리를 체화할 때 온단 말이에요 어떤 아픔이 있고 집중하기 어려운 친구도 논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것을 체화하는 순간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논리 체화하는데 분명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문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선택지를 보고 답이 안 보이더라도 보기라는 것만 가지고 지문으로 갔을 때 내가 해석을 하더라도 보기라는 기준 속에서는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해석의 정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독서 영역에서 첫 문장과 첫 단락을 정확히 천천히 읽고 나머지 단락과 나머지 내용들은 그 범위 안에서 빠르게 읽는 습관을 기르면 내 멋대로 한 문장 한 문장 개별적으로 집중했던 것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논리 체화하는 거 힘듭니다 저 역시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분 나이 때는 저는 논리의 ㄴ 도 몰랐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학문과 시험의 본질은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내 점수가 점프하느냐 아니면 정치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수능 국어의 본질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야 80분 동안 45문제 16페이지를 읽어가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을 믿어야 되는 게 그런데 나는 논리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문제 어떤 지문 어떤 작품이 나와도 나는 논리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EBS 작품을 정리하고 빈 문학 지식을 막 정리해서 이게 안 나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거에 의존하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기라는 것만 모든 작품은 주어지니까 문학 다 주어졌잖아요 빈 문학 서론 천문장 잘 읽으면 기준이 잡히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학 작품을 몰라도 나는 보기에서 뭐가 나오든 풀 수 있어 이 기준으로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수능 때 더 잘 보고 시간이 더 세이브가 되는 이유는 수능일수록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논리를 채워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수능 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가 좀 안 나왔다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자신의 공부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하는 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거 특히 최인호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이러면 과연 최인호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걸 고민해야 돼요 단적으로 내가 기본 강의를 많이 들었다면 실제로 기출 전문가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기본이 약한 건가 실전 분석력이 약한 건가 난 최인호가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면 아직 실전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기출 전문가를 통해서 실전을 해 보는 것이고 기출 전문가를 다 했다면 그러면 교육청 모의고사든 뭐든 일단 사설 모의고사 이기 전에 가지고 실전처럼 연습해 보고 가장 중요한 자는 배우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깨짐해서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이런 측면에서 논리적이 안 되고 그래서 최인호 강의를 봤더니 야 아직 최인호와 논리적 사고가 이게 다르네 라고 내가 깨지는 거야 자꾸 깨짐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9월 수능 잘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장담하건데 논리를 익혀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에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시고 한번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 국어 잘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꼭 도전하시고 긍정적으로 1등급 받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논리로 이제부터는 즐겁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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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